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Photoscape X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하나의 폴더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폴더와 저 폴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한번 쓰고 버릴 사진은 로컬디스크 C 라이브러리 사진에 이렇게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구요. 좀 오래 보관을 해야 될 사진들은 로컬디스크 C가 아니라 로컬디스크 D 아래쪽에 사진 동영상 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쪽에 다시 연도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폴더만 놓고 봤을 때도 작업을 할 때 이 폴더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을 하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Photoscape X에 있는 즐겨찾기 입니다. 자 즐겨찾기를 어떻게 추가하고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라이브러리에 사진으로 가보면 제가 강좌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임시 폴더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Photoscape X 강의용 이라는 폴더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싶다면 해당 폴더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한 후에 즐겨찾기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되요. 자 이번에는 로컬 디스크 D로 가보겠습니다. 내 PC에 로컬 디스크 D에 이 폴더로 가서 여기에 이 폴더 해당 폴더를 즐겨찾기에 추가해 볼게요. 우측 클릭하고 즐겨찾기에 추가. 자 이렇게 하시면 즐겨찾기에 두 개의 폴더가 추가된 거고요. 해당 폴더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즐겨찾기 메뉴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아래쪽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추가했던 즐겨찾기 폴더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즐겨찾기에 추가했던 폴더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해당 폴더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한 후에 즐겨찾기에서 제거. 이 메뉴를 클릭하면 폴더가 삭제되요. 실제 폴더가 삭제된 건 아니고 즐겨찾기에서만 없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이 폴더를 즐겨찾기에서 없애려면 해당 폴더 위에서 우측 클릭하신 후에 즐겨찾기에서 제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포토스케이프 X에서 즐겨찾기 메뉴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단계 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 1단계 라는 사진이 있고요. 다시 이 안에 2단계 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다시 2단계 안으로 가면 이런 사진이 있고 3단계 라는 폴더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3단계 라는 사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단계라는 말은 폴더 밑에 또 다른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하위 폴더가 있다. 이러한 의미예요. 이제 포토스케이프에서 1단계를 클릭하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이 보이죠. 다시 1단계 폴더 안에 있는 2단계를 클릭하면 역시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폴더를 클릭하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이 1단계란 폴더를 즐겨찾기 추가하고 그 안에 있는 폴더 사진들이 보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측 클릭을 하고 즐겨찾기 추가. 이제 즐겨찾기를 클릭하고 1단계를 클릭하면 1단계란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2단계 사진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폴더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하면 2단계라는 폴더가 나타나죠. 얘를 클릭하면 2단계 폴더 안에 있는 이 사진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3단계 사진은 볼 수가 있느냐 아니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우측 클릭을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3단계 사진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단계에서 우측 클릭하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측 클릭을 하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폴더를 즐겨찾기에 추가했을 때 1차와 2차 폴더 안에 사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상 깊이가 깊어지면 해당 폴더 안에 사진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영상 나타났습니다. 영상 확인하기 위해 영상 바로 룰이